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집안에만 계셔야 되고 밖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노래로서 그분들께 가까이 갔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또 특별히 광명시의 예술인들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다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의 노래를 들으시고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곧 물러갈 테니 조금만 참아주십사 하는 얘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얼른 물리치고 바깥에서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인 여러분들 조금은 지루하고 또 힘든 만화시겠지만 곧 여러분들의 행복한 일상이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광명시인 여러분들과 함께